다 잘랐어요. 다 잘랐어요. 여기를 만들어 놓고 놨더니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거든요. 잘 나와서 볼펜으로 표시해놨어요. 이만큼 단타를 주려고 어렵다. 망가파서는 이것도 뜯고 싶은데 이건 이미 한 번 뜯은 거라. 뒷머리는 잘 안 보인다니까요. 근데 앞머리만 신경 쓰셔도 되는데 아무튼 오늘 여기를 줄이고 요것도 깎고 만들었어요. 오. 앞머리가 진짜 아직 옷이 없다라는 아 옷 있어요. 있어요? 옷도 가지고 나왔어요. 이제 오늘 이거 다 갈고 퍼티 붙이고 마르는 거 기다리는 동안에 옷 입혀야지 했는데 갈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저도 보세요. 머리를 해야지 했는데 오늘 귀 다 끝내야지? 이러고 오셨는데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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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